일단 도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도우 준비 됐나요? 예! 많다! 없다! 없다로 하세요. 없다로 하세요. 많다! 없다 중에 도우는 없다! 소설은 만다! 도우님 알려드릴게요. 오늘 도소를 준비한 것은 바로 바로! 도우! 송주불냉면 소스! 송주불냉면 소스가 시존만 있죠? 매니아 단계. 그게 75g 소스를 넣는 거래요. 1인분에. 75g은 적은 거 아닌가요? 느낌이 적은 거 같아서 묶어 더블로 가 250을 넣는 게 많다! 없다는 그냥 드셔야 돼요. 이거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어. 아무것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뭐야 이게? 도우님 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안 넣고 좀 그런데. 설명을 드리세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독자 이벤트 깔려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게 뭐죠? 육수. 양념장. 맛있는 양념장. 이거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생크림. 우유. 콜라. 먹다가 저기서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 개를 먹을 때마다 개인의 사비로 구독자님들께 선물을 한 개씩. 딸기 찹쌀떡. 아우 뭐야. 또 너무 힘든데. 안 먹으면 돼요. 소스를 안 넣고 두고 사는 거구나. 아하하하하하